X의 오메가3가 좋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 시나 영양제를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의사나 약사는 잘 알려주지 않는 오메가3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오메가3의 4가지 배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형 어류의 배신, 초임기의 오메가3의 배신, 알티지 오메가3의 배신, 그리고 기타 배신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배신은 소형 어류의 배신입니다 판매업체들이 어떻게 광고하죠? 저희 제품은 먹이사슬의 아랫단계에 있는 몸집이 작은 소형 어류들로 만든 오메가3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소비자분들이 오메가3의 요만한 멸치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업의 논리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멸치들을 잡아서 수고스럽게 기름을 짜낼 이유가 없습니다 타산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소형 어류를 사용했는데 대체 어떤 크기에 어떤 물고기로 만드느냐 멸치나 정어리로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작게는 12cm, 크게는 25cm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멸치나 정어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멸치나 정어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먼저 살에다 발라냅니다 발라낸 살코기는 다른 데 팔고요 남은 머리와 뼈 부분으로 오메가3를 만듭니다 갑자기 먹기 싫어지시나요? 그렇다고 중금속이나 미세플라스틱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보다는 생선으로 만드는 오메가3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호르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사능도 좀 걱정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세슘 같은 것들도 이론적으로는 정제 과정에서 제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도 없고요 거기까지 검사를 안 하니까요 두 번째 배신은 초임계 오메가3의 배신입니다 저희 제품은 초임계 방식으로 만든 오메가3를 사용합니다 라고 엄청 자랑하죠 사실 초임계 방식의 장점은 저온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하는 것인데요 열을 가하지 않았다 고온에서 가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메가3 같은 기름류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로 이 초임계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오메가3 만들 때 멸치나 정어리에 머리나 뼈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 단단한 부분들에서 저온 초임계 추출만으로는 오메가3를 뽑아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초임계 방식으로 정제를 하기 전에 머리나 뼈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가열을 통해서 머리와 뼈를 통해 넣고 200에서 300도 씨로 가열해서 생선 원유를 만들고요 그 원유를 저온에서 초임계 방식으로 정제하는 것이 초임계 오메가3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초임계의 장점이 저온인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엄청난 고온으로 생선의 머리와 뼈가 가열되는 것이죠 그 말은 초임계 추출 전 단계에서 이미 오메가3가 고온으로 가열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 단계 과정은 이야기해주지 않고 초임계 오메가3가 더 좋다고만 얘기하죠?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네요 해조류로 만들어지는 식물성 오메가3는 좀 다른데요 식물성 오메가3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배신은 초임계가 나왔으니까 RTG도 나와야겠죠? 요즘 최고로 유행하는 RTG 오메가3 RTG의 배신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거래처들이랑 이야기해보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국은 왜 이렇게 맨날 RTG 타입 오메가3만 찾는 거야 왜 그렇게 비싼 것만 찾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야 그게 흡수가 더 잘 된다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RTG가 인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그쪽에서 개뿔 누가 그래 하여튼 한국은 참 이상해 넌 어떻게 한국에서 사업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TG 오메가3는 정말로 흡수율이 높은 걸까요? 정답은요 그런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RTG가 흡수율이 높은 것은 단기적으로 섭취했을 때이고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일반 오메가3의 흡수율과 차이가 없다가 맞습니다 어떤 연구는요 건강한 성의 경우에는 오메가3의 지질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RTG 타입이 다른 타입들의 단점을 조금 개선한 것은 맞지만 제품 고르실 때 너무 RTG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RTG 타입의 흡수율이 좋다고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몇 년 전에 특정 업체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때문인데요 그 친구들이 RTG 오메가3가 흡수율이 좋다면서 근거로 내민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 보면요 연구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고 하루 섭취량이 3500mg이에요 아니 누가 오메가3를 하루에 3500mg씩이나 먹겠습니까 뭐 그렇게 드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이렇듯 한계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사실 이건 배신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오메가3 드실 때 꼭 지킬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드실 때 EPA 플러스 DH 압으로 꼭 1000mg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1000mg 먹어야 한다 그건 특정 개인의 의견 혹은 특정 연구의 결론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3는 물론 적게 먹는 것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기능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요 양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요즘은 오메가3 말고도 먹을 게 엄청 많죠? 80년대처럼 영양제가 오메가3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고 막 효과를 체감하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하루에 무조건적으로 EPA 플러스 DHA로 1000mg을 강박적으로 드시는 거는요 좀 미련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결론 오메가3는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큰 멸치와 정어리의 머리와 뼈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이라는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오메가3는 어차피 200도에서 300도 씨로 가열하기 때문에 저온 초임기 방식은 비싸기만 할 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알티지 오메가3의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를 너무 강박적으로 챙겨드실 필요는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3 2편이었고요 3편 4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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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